알릴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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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초보적인 질문인데요. 세 분이 다 법학을 하시고 그랬 는데 왜 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이 판사 변호사 검사하냐 하면 시험 잘 보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되는 거예요. 인격이 훌륭하거나 사명감이 크거나 이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면 판검사 에요.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을 판검사로 선발하는 게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자백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.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러 번 이걸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판사가 되는 게 되게 높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판사가 된 거예요 사실. 제가 연소날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2003년에 우리 참여정부 초반 때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라크 파병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그때 한 번 파병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아마 의무병하고 공병부대만 보냈다가 부시 대통령이 다시 전투병 보내라 해서 또 보낼 건 해 가지고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사법연수생 이었는데 연수생들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의견서를 썼어요. 그래서 이 파병이 우리 헌법 위반된다 국제평화주의 위반이고 그때 코피아 난 총장도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이런데 우리 왜 가냐 이걸 썼 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몇 명은 징계도 받고 저도 서명 경고도 받고 이랬어요. 제가 의견서 쓰는 역할을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니까 확신이 있었고 이걸 만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회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. 그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쟁점화 해서 같이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내상을 입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모범생 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판사가 되면 명예가 회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연수원 2년차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성적을 받고 나중에 결국은 판사가 됐죠.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정서가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을 획득 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두 분 변호사님은 성적이 나빠서 바로 변호사로 오신 건 아니에요 . 저는 맞아요. 맞아요.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였는데 저는 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. 판사하려면 전체에서 한 10분의 1 안에 10% 안에 들어와야 돼요. 그래요 저도 그런 일 없었으면 그냥 변호사 했을 거예요.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성적을 받는 건 아니에요. 이 질문에 이어서 제가 평소에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다음 질문이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성적 이 좋다는 것과 그 사람을 믿어도 된다 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나 상관 관계가 뚜렷한가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이탄희 변호사님 을 제가 처음 미디어를 통해서 안 게 그때 법원행정처에 발령 받으셨 잖아요. 네. 높은 지위로 가려는 판사들이 다 좋아 한다는 그렇죠. 가게 되면 다 축하받는 축하합니다. 영전으로 인식 때는 그렇죠.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발령이 났는데 거기서 비번이 걸린 문서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좀 그런저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.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일 때문에 사표를 내고 사표는 안 되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라 이런 인사 에 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처음 처음에 이모판사라고 나왔고 그때 알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게 한 3년 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. 그렇게 됐고 그 뒤에 결국 법법 을 벗어 쉬고 변호사로 오셨다가 1년 후에 총선 출마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.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느꼈기에 이렇게 했을 까 그게 처음에 뉴스를 봤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. 그게 판사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봤거든요. 어떠셨어요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정적으로는 제 약간 성격적 특성이 저도 역시나 아까 제가 뭐 판사가 재판하는 사람인데 재판하는 일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거 에서 보상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 지만 저 스스로도 저는 법원 이라는 조직은 아니지만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편안한 소속감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 중에 네 그거 저도 되게 강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다만 이제 저의 특징은 제가 소속감을 느끼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 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동료들이 있고 그런 어떤 집단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건 판사가 되기 전에도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소속감 에서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. 그런데 이 사건은 판사 뒷조사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뒷조사의 대상 이라고 능이 추측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올바르 다고 생각하는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좋은 판사들이었거든요.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 잖아요 어떻게 보면. 그 공격하는 행위가 저는 굉장한 배신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저 스스로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정말 제 존재 에 대해서도 한 번 뒤돌아보게 할 정도의 큰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다 이게 되게 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감정만으로 사람이 행동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게 공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 측면에서 저는 이제 판사의 명예라는 걸 생각했죠. 저는 되게 명예로운 판사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명예를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 했었거든요. 그 명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런 공작하는 건 안 하는 거죠 최소한. 법원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네. 판사인데 판사가 진실을 밝히는 사람인데 이거 다 사실 거짓말 하라는 거고 몰래 조사하고 숨기라는 거고 또 뒷조사뿐만 아니라 많이 시켰거든요. 허위 논리 같은 거 전파시키려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러주고 그거는 최소한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판사의 명예라는 측면에서 그런 판단도 있었죠 . 그래서 그 감정과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걸 막 싹 내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판사로 판사하는 게 다행이지 . 저 같았으면 저도 판사를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싹 다 복사를 해 가지고 빵 터뜨려 버렸습니다. 그냥 싸그리.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셨 죠. 그러니까 그건 저의 방식인 거죠 사실. 저의 방식은 내가 안 하겠다 사람들이 출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안 하겠다는데 내가 손해받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많은 일을 겪었죠 그래서. 그걸로 인해서 사실 더 쉽게 해결 될 수 있었던 일이 더 오래 걸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그런데 오래 끌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깊은 뿌리가 드러나고 했던 측면도 또 있고요. 지금 만약에 돌아가서 똑같이 하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까 저도 가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가족은 어차피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하여튼 노련하게 싸움을 잘할 필요도 있다. 그런 생각 요즘은 많이 해요. 만약에 그때 그 모든 자료를 갖고 나와서 폭로를 했으면 이게 가정을 해보면 영화 한 편 찍었겠네요. 지금도 영화지만.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 자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는 모르는 거잖아요. 지금 저희가 조사 보고서 통해서 나온 파일들이 있는데 그게 다 검색어 넣어 가지고 검색해서 뽑아 추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처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그리고 이제 김인수 판사였나 파기한 개 수만 해도 몇백 개를 파기하고 2만 4천 개인가 뭐. 그러니까요. 그 정도 양을 다 파기하고도 지금 행정처 또 검찰에서 압수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.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사실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아는 게 없었거든요. 처음에. 지금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뭔가를 아까 탄핵 얘기하셨지만 이게 탄핵이 되든 아니면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데 우리도 이거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는 이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철저히 수사하라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소가 되는지를 감시하려고 해도 자료를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. 꽁꽁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주고 심지어 명단까지도 발표를 안 해주고 하니까.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몇 면이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판사 이탄이 인간 이탄이 의 방식이 아닌 거죠. 그런데 그 디렉토리를 통째로 복사하는 게 쉽잖아요 요새는. 비번도 알고 있겠다. 디렉토리 통째로 복사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날짜별로 사건별로 분류해서 디베이스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의 어떤 판사가 거기 있었으면 그 방식으로 했겠죠. 그런데 이탄이 판사 자연인 이탄이는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 나의 판 사로서의 자부심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을 해치게 되는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걸 단순히 이제 거부한 거잖아요 . 그렇죠. 그게 이제 이탄이라는 분의 방식이었던 거죠. 그렇게 저는 맞습니다. 이해를 했는데. 그리고 이제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사실 은 그 순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.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파일 가져오려고 하면 들어가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. 더 깊숙하게 알아보고 다른 사람 컴퓨터 도 열어보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. 본인이 변할 수도 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사실 그 유혹이라는 게 정말 크긴 크거든요 사실은.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이 자리에서 네가 조금만 견디면 뭐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될 수 있다라는 게 개인의 영광으로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. 그걸 합리화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네가 상승을 하면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. 선한 영향력. 그렇죠. 그게 옛날에 선배들 뭐 트로이의 목마 전략 이런 것 밖에 얘기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합리화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노출됐을 때 제가 저 스스로 과연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살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죠. 그런데 실제로 정말 초엘리트라고 하는 판사들이 행정처로 계속 갔는데 이탄희 판사처럼 이렇게 한 사람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는 그냥 아주 그 안에서 소극적으로 차마 일은 못하겠다. 내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차마 일은 못하겠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분들이 뭐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한 수준 이었지 다들 동원해서 그 일을 했었잖아요 사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잘못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야라는 게 사실은 가장 궁금했었거든요. 그 충격적이었죠. 네.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독립 독립 외치는 판사들이니까요.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라는 게 가장 궁금했었어요. 사실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결국은 이탄희 판사를 법원 행정처에 발탁한 것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때 실세들의 판단착오. 그렇죠. 네. 인사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처로 발탁되어 왔던 다른 판사들처럼 아마 동화되 거나 일을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킨 일도 역시 다 잘 해 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 겠 죠. 그런데 그게 이제 판단 미스 자존감이 강한 분을 아주 강한 분 을 법원 행정처에 그런 일을 하는 데다 다. 발탁한 것이 잘못이었다. 그러니까 판사들 세계. 양승태 대법원장의 실수 이런 게. 실수. 양승태의 실수.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는 것 같아서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. 그런데 판사들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코스였고 누구나 선망하는 코스였다고 하니까요.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행정처 근무를 해야 고등부장 을 간다라는 건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었고 고등부장을 해야 나중에 뭐 대법관이나 이런 것들 꿈꿔 볼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자격 같은 게 되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법관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때가 의사결정권이 커지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참으면서 좀 작은 문제들은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거길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영원히 못 하고 끝난 분들이 아주 많겠죠 . 그런 분이 대부분이겠죠. 어리석음이라는 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악한 의도로 읽기보다는 저는 고위급 판사들도 경력 10년 넘는 판사들도 어리석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이 한계 속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주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서기 어렵다 하는 거를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.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. 결국 자잘한 욕심 게으름 이런 것들인데요. 저희가 제 생각에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판사가 특별하지 않다. 가끔 지금 우리 엘리트 인데 왜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건 없다. 똑같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제도를 설계할 때도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